지금 배치 옆돌리기긴 한데 하얀 공 처리를 또 잘해줘야죠. 그리고 내공도 자신있게 돌렸는데요. 네 좋습니다. 임정숙 선수의 득점 6대5 현재 세트 스코어 2대1로 뒤져있는 크라우네헤 라온 4세트는 6대5로 다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. 상당히 큰 각도를 지금 또 끌어주는 뒤돌리기 시도 아 충돌이 도와줬네요. 크라우네헤도 오늘 처음으로 또 행운에 지금 득점이 연결이 되는 지금 좋은 찬스입니다. 네 충돌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득점으로 연결됐던 이번 김태관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. 김태관 선수의 두께가 또 얇게 맞고 목적 구간에 충돌이 났는데 내공과 또 완벽하게 겹쳐지는 득점이 나왔네요. 자 이렇게 된다면 7대5 아주 얇게 옆돌리기 시도하는 임정숙 선수 들어갑니다. 8대5 4세트 승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크라우네헤라온 임정숙 선수의 지금 이 옆돌리기 너무나 좋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옆돌리기가 나와 있죠.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김태관 선수에게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찾아왔습니다. 다시 한 번 옆돌리기 들어갑니다. 자 이렇게 9점을 먼저 선점하는 쪽은 크라우네헤라온이었습니다. 이렇게 또 크라우네헤라온의 선수들이 경기를 또 재밌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. 세트 스코어 2대1로 밀려있던 크라우네헤였는데 김태관 임정숙 선수가 9대5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 2대2 바로 동점을 맞췄습니다.